어떻게 내 마음이 가는데 널 좋아하고 있었나 봐 오늘도 너의 전화를 기다리는 내 모습을 말야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랑 나 꽤 잘 어울린다고 늘 말없이 웃기만 하던 너의 왜 난 듣고 싶어 저 멀리 네 얼굴이 있다 널 놓칠까봐 겁이 나 이제 그만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렇게 널 좋아해 탁탁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다른 곳만 보는 거야 누구보다 널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말야 친구들이 그러더라 어제 그 남자 누구냐고 네가 짓던 처음 보는 표정들에 무너지는 걸 정말 네 얼굴이 보인다 널 놓칠까봐 겁이 나 이제 그만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렇게 널 좋아해 너에게 왜 모르는 거야 너 말 빼고 다들 알고 있잖아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 사람이 나라는 걸 널 많이 좋아하는데 널 많이 좋아하는데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 사람이 나라는 걸 널 많이 좋아하는데 널 많이 좋아하는데 널 많이 좋아하는데 널 많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